정미생들도 마음이 여리고 착해. 머리 좋아. 내가 정미생이거든. 특히 이 언변이 좋은 게 정미생들. 나는 빼고. 안녕하세요. 수원의 더그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. 2021년 신축년 양띠의 운세를 볼까 합니다. 양띠는 인덕이 거의 없다고 보지. 마음도 여리고. 그리고 파파가 많아. 굴곡이 많고 또 아주 또 성격도 소심해서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. 한 열흘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부터 고민해. 고민해가지고 그냥 다글다글 끌어. 그리고 열흘 뒤에 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딱 맞춰놔야 돼. 해결이 돼져야 돼. 31. 신미생. 작년에는 경자년에는 상극인 해였지만 또 올해는 신축년. 신축년에는 또 상충인 해가 되지. 그렇다고 안심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자년보다는 많이 낫다. 조금 나은 것보다는 많이 낫다래. 직장인들 또 아니면 본인의 개인 자영업들. 어려도 자영업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시기. 힘을 가질 수 있는 신미생들. 좋다. 서른 넘기면서 서른 하나 되면서. 그런데 뭐가 하나 흠이냐 하면은 너무 기가 여리다 보니까 약간의 아까 말한 그 사기. 그런 거에 귀에 흔들려서.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. 43살 기미생들도 신덕이 고아. 착해. 착한데. 이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만 알아. 그러다 보니까 다 놓칠 수가 있어. 인간의 덕이 없다는 사주팔자가 나오듯이. 그것도 자기가 본인의 인간의 덕이 없게끔 만드는 거지. 그게. 자 55세 정미생들. 정미생들도 마음이 여리고 착해. 머리 좋아. 내가 정미생이거든. 남자들은 이 언변으로 하는 직업을 변호사. 뭐 판사 이런 것도 괜찮지. 근데 정미생 남자들이 관제 쪽으로 많이 얽힐 일이 있겠다 그래. 5, 6월달. 음력 5, 6월달. 그런데 55세 정미생 여성분들은 귀인운이 들어오는 시기. 귀인운이 들어오는 시기. 그렇다고 해서 연인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일적이든 뭐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. 아홉 수가 있듯이 다섯 수도 있어. 그래서 그 다섯 수에도 건강은 조심하거라. 자 67세 을미생. 말년운이 들어왔는데 말년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. 건강한 거. 그리고 자손에 근심 걱정 수 없는 거. 내 자손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살고. 또 내 자손이 사업 실패하지 않고 직장 잘 다녀주고. 이런 게 운이라고 보거든. 그러니까 을미생분들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것도 운이다 생각하시고. 건강도 마찬가지고 금전도 마찬가지고. 그렇게 해서 신축년을 잘. 운들어서 덜 양띠들. 그런데 해운년이 충이 꼈으니까. 그래도 비켜갈 수는 있을 것이다. 그래. 그러니까 그것만 잘 넘겨주시면 그래도 경자년보다 더 으쌰으쌰하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